5분 5분 1분 자, 이걸 하게 되면 밥먹고 소화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하면 소화가 돼요 그 뒤 여야한 마이크에 다이 탐령이 여야한 다이 또 위가 안좋으면 운동하게 되면 위가 튼튼해져 그 밥먹은 마이크 탐령이 조금 다이 자, 이제 일어날 때 역시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일으키는다 자, 5분 이상 하지 마세요 5분 이상 5분만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척추뼈가 척추뼈가 똑바로 똑바로 그러니까 뭐 여기가 이렇게 붓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요거 하게 되면 다만 그 당당까지 하긴 드롱 간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는 게 이렇게 있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이렇게 있는 것이 뭐야 다운 유일 그 자 하이 드롱 양이 거 참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 이깐 안좋아 아니 삼 양이 많이니 하이 하이 보세요 드롱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양이 많이니 그 방콕구 논 우리 몸에 우리 몸에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위가 있고 이런 데는 장기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하셨을 때는 있어야 될 곳에 있게끔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가 나빠서 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라고 자꾸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다운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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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세요 이렇게 있어야 신장이 편한데 이렇게 있지 않고 이렇게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장이 좁으라든 오므라든 다운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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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폐가 있어야 될 폐가 있고 위가 있어요 위가 있는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폐가 제자리 있지 못하고 쳐지는 저의 자 그러면 어떠신가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우리 장기중에 폐는 찬 것을 좋아해요 그 다음에 위는 따뜻한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폐가 위쪽으로 가깝게 오게 되면 서로 상반된 성격이 서로 부딪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우리 위는 또 위가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군요. 그런데 이 위가 우리가 많이 먹어가지고 위가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랫배가 나온 사람들이 다 위가 처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위로 올려주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아이스 월어 있지? 아이스 월어. 물에다가 아이스 없어 먹는 거. 그래서 이 린라인은 그 린라인 남캠.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린라인은 그 린라인 남캠 많이 좋아해요. 위는 차는 것보다 미지근한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너무 차게 들지 마세요. 미지근한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너무 차게 들지 마세요. 미지근한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 린라인 남캠은 열을 싫어하기 때문에 더운 나라 사람은 수명이 짧은 이유가 바로 거기. 이 린라인 남캠은 열을 싫어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 린라인 남캠은 열을 싫어하는 것을 좋아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위의 문제가 있고 위가 자꾸 쓰이고 있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흑석탕이 있어요. 흑석탕을 한두 스푼 더운 물에 따뜻한 물에 타서 하시면 이거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흑석탕을 좋아해요. 일을 잃은 양이 일어나서 흑석탕을 좋아해요. 는 양이 일어나서 흑석탕을 좋아해요. 하나의 양이 일어나서 흑석탕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 린라인 남캠이 일어나서 흑석탕을 좋아해요. 자, 자기 얼굴이 여기가 이마인데 자기 얼굴이 요렇게 요렇게 생긴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이마 보다도 턱이 넓은 사람들이 있지요. 부딪히 안쪽라이 부딪히 나 뒤닛 캡과 칼란드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보다 여기 넓은 사람들이 있지요. 요런 사람들은 이게 조금 있어요. 이런 사람은 폐생적으로 심장 건강을 약합니다. 신장 건강을 약합니다. 신양방법이나 소탕을 배송먹으면 안 되요, 슬쩔요. 근데 후 뒤 탕 락사나니 낙다 뱀니, 골라오나 수원야의 땅떼 거미반나, 바사와 를 짜 다에 마이빈. 이런 사람들 한 3일 정도 소탕 먹은 다음에 며칠 수 있다가 다시 먹어요. 그 다음에 네번째 운동입니다. 나무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만들어야 돼요. 어저께 옥수가 만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노골 대본, 보통 아니 뭔가에 와, 마이리 잡힌 플라스틱티 행탱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십번씩. réserve 방식으로 gelmiş냐 là 5% 야! 보통 마이버리윤이 낙다 마이버리윤이 자 그러면 이게 어디에 좋으냐면 자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커피사 같은 고래한 사람들에게 굳습니다 굳이 랜컴퓨터 안낭스 곰시사영이 거자 구암통 여기가 그냥 아프고 마른해지는 거예요 쟤블를 거자면 뚜렁루스 자 낙 요걸 다 풀어줘요 근육상화 그 자 하이 낙사 좀 더 또 치매를 예방해 줘요 랜컴퓨터 안내엘 또 뇌혈증 같은 걸 예방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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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께 내가 이렇게 여기 만져줬을 때 아픈 사람들이 있었지요 뇌혈증 같은 걸 예방해 줘요 이런 사람들은 다 여기 굳은 사람들이에요 이 운동을 통해서 계속 여기 무덜무덜하게 해줘야 돼요 뇌혈증 같은 걸 예방해 줘요 만약에 여기가 굳어가지고 아픈 사람들은 여기를 꼭꼬집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꼬집어 있는데 어느정도 꼬집을냐 이렇게 처음에 꼬집을 때 아픈데 한 기분도 꼬집을 때 안아픈 때까지 꼬집어 줘요 뇌혈증 같은 걸 알게 해주세요 아니면 누구한테 이렇게 꼬집어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누구한테 이렇게 꼬집어 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꼬집어 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세게 꼬집어서 안아플 때까지 자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타이도 마사지가 많이 있지요 또 중국어 마사지가 많이 있어요 마사지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근육은 근육은 통증을 계속 주면 나중에는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근육을 이렇게 통증을 주면 근육을 잡아주면 아프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오래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풀어져요 이 근육이 풀어질 때까지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마사지는 뭐냐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놓았지? 약올리는 거예요 뺄 만성남아를 비 마이? 이러다 보니까 만질대로 시원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당연히 왔난 거짜리 때 왔난 거짜리사와요 그러니까 아픈 데가 있으면 끄어져요 안아플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프다가 이렇게 아프면 이렇게 아프면 이렇게 아프면 이렇게 눌러가지고 안아플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더 부드럽다 제가 약간 더 누릴 수 있는 거짓말이에요 너무 많이 дети 그래서 나아프면 이렇게 아프면 이렇게 plate받는게 돼 그래서 mensen 한번은 더 누릴 수 있게돼요? 글onzá플 때까지 다섯 번째 몇번째? 이제 5개 하루받은 8개 몇번째? 면이 담아요 약 10분 정도입니다 약 10분 정도 약 10분 정도